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10가지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선별해보시고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피드 종목 10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와이드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떨어지고 힘든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악재가 반영되는 단계고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만 짧게 말씀드리면 주변국들 증시를 보면 저점을 다 깨고 있어요.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는 아직 저점을 안 깨고 있고요. 나름대로 미국도 기울기가 미국 대비해서는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악재가 과연 더 시장을 밀어내릴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올린다는 것에 동의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긴 시야를 놓고 본다면 과감하게 베팅을 하셔도 지금은 한번 해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감하게 베팅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하천모 부장님은 어떠세요? 이 의견.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십니까? 분할로 계속 모아가. 현금이 없어서 사실 그게 답답한 거지. 아마 현금만 있으시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 시장이면 좀 좀씩 모아가야지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니까 모아갈 만한, 이제 현금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모아갈 만한 좋은 종목들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겠죠. 어떤 종목을 10가지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을 시작으로 현대차, 카카오, 대한항공, GS건설을 가져오셨고요.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티플렉스, 심텍, 키이스트, 덴티움, PJ메탈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두 분이 이렇게 엄선해서 좋은 종목들 10가지를 가져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궁금한 것이 있다. 이거 내가 매수하고 싶었는데 매수가나 아니면 목표가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픽부터 볼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커가는 게 두렵습니다. 이게 왜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에 수금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전체적으로 견주한 상대적으로 건설주 중에서 가장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근저에는 현재 지금 글로벌 수진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중동 지역과 동남아 지역에서 플랜트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중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출품목 1위가 반도체고요. 2위가 석유학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중동과 동남아에서 우리가 석유를 갖고 와서 남해 석유학 단지 벨트에서 이걸 가공해서 수출하는 거죠. 그런데 중동 같은 경우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얘네들이 경제 개발하기 전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팔았죠. 모든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원자재를 팔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들면 그 원자재를 가공해서 팔면 더 높은 수익을 말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굳이 우리나라에 팔아서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이득을 보는 것보다 자기네들이 플랜트 공장을 세워서 직접 가공해서 파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한 공장 대규모 단지를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출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인재는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수출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게 중기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와 동일한 경쟁을 하게 되고 원가 경쟁력이 더 높죠. 우리는 배로 실어와야 되지만 자기네들은 채굴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석유화 업적에서는 서로 명함이 엇갈린다. 저는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삼성 엔지니어링은 베팅해 볼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삼성 엔지니어링. 하지만 이것을 중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우리 산업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까지 시청자분들 참고를 해주세요. 다음은 하창원 본부장님 첫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네, 티플렉스입니다. 티플렉스요? 일단 실적주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은 시총은 좀 작습니다. 시총은 1200억 원대 규모인데 이번에 실적의 단기 순이익이 300억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총 대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대 최대의 실적입니다. 업력 자체가 좀 긴 회사인데 이때까지 실적 중에서 가장 좋게 나왔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원자재에 좀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휘기금속 쪽을 좀 유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스테인리스강 쪽에 대한 매출이 높기 때문에 뭐 니켈이라든지 이런 가격 상승에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최근에 이제 니켈 가격 상승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쪽은 아직 조금 시세가 덜 분출됐거든요. 제가 이제 유가라든지 곡물 이런 종목들은 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알루미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좀 상승이 나왔고 이번에는 좀 이제 니켈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타 비철금속 쪽에 좀 좋은 시세가 분출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계기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방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에 따른 이제 수요 증가에 따른 물량 증가인데 지금 이제 다시 뭐 경제에 대한 이런 활성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방산업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실적은 구조적으로 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장기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좀 같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티플렉스를 첫 번째 종목 실적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함께 두 분 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 현대차를 갈 건데 유튜브에서 박하님이 차 소장님 소개해주시는 종목 굵직굵직하고 좋네요라고 하시면서 현대차를 분할 매수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현대차를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현대차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해서 맥을 못 주고 있죠. 우리가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결국 현대차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동차라는 재화가 갖고 있는 특성이 우리가 휴대폰을 두 대, 세 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죠. 자동차도 두 대, 세 대 갖고 계신 분들은 극히 일부지만 이미 다 사실 분들은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라는 재화가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현대차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는 분명 탑티어 그룹에 들어간 정말 유수의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는 시장 장악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우리가 과거 통신 3사들이 SKT에서 KT로 가고 KT에서 U플러스로 가면서 약간의 변동성이 있지만 전체 시장 파이는 동일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물론 중국 시장과 동남아 시장에서 자동차 시장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중국이라든지 일본 업체들이 여기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동남아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인다는 소식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대차가 어떠한 트리거로 인해서 올라갈 만한 요소가 있겠느냐. 물론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런 것들이 되지만 그만큼 화석연료차가 줄어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안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희망고문을 현대차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조심스럽지 않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차장주 소장님의 의견 잘 들으셨죠. 이런 생각도 있다라는 거 시청자분들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쪽의 시장의 개장을 해서 체크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의 시장도 역시 온화 하락 출발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0.26%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는 상황이고 홍콩 항생지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시작하는데 2.7%가 빠지면서 2.72% 빠진 2만 1,308포인트 선에서 홍콩 항생지수도 출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동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시장도 많이 빠지지만 일본 니케이지수가 3%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힘든 상황이고 대만의 각 권도 역시 2.4%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 시장도 결국에는 코스피도 2% 넘게 하락세가 조금 더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2,655포인트 선까지 일단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황 체크를 해봤고요. 종목으로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창원 본문장님. 네, 심택입니다. 심택이요. 네, 일단은 시장이 어려울 때도 계속 좀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일단 산업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에서 이런 수급적인 되돌림이 나타나주게 됐을 때 좀 이제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PCB 기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급 부족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빨라야 내년 이제 하반기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6년까지도 이런 공급 부족에 대한 이벤트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도 굉장히 좀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해에서도 이런 공급 부족에 따라 가격 상승 등 이런 이벤트들이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상승도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고점이지만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다시 더 성장을 하고 이에 따른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공급에 대한 타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사실 뭐 코리아 서키트라든지 대덕전자 삼성전기나 LG이노텍도 다 이제 진입을 하고 있지만 좀 사업 영위하는 부분들이 좀 주력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기들 자체도 조금 이제 차이가 있고 아무래도 관련된 사업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기판 쪽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택을 역시 소개해 주신 하창훈 본부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것도 조금 아쉽게도 다른 견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단기 반등한 이후에 오늘 좀 하락하고 있는데요. 저는 카카오를 좀 여러분들이 여러 관점에서 저는 조금 좋지 않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미국의 아마존의 행태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마존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고 성장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존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플랫폼 업체들이 성장을 하면서 많은 어떤 M&A를 하고 사세를 확장한다라는 게 플랫폼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시면서 M&A가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최근에 아마존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의 플랫폼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 효과를 보기보다는 적자 사업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식료품 부분에 있어서 신선식품 부분이 아마존을 갈가먹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오프라인 매장이 몇 개 있습니다. 파이브스타라는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온라인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봤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모든 매장을 철수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게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더군다나 온오프라인까지 진출하게 된다면 다양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쟁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적자 북이 어마어마하게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효율적인 회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고민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잇따른 자회사들의 상장 이런 유시를 감안하게 된다면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도 역시 플랫폼 기업의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이 생각의 회로운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 네, 최근에 이제 또 한안영에 대한 얘기들이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대한 이런 이제 통과가 됐죠. 근데 이제 그게 단기간에 좀 통과가 됐습니다. 뭐 이제 그 이전에 신청한 거는 이제 2016년에 신청을 했었고 그게 이제 올해 초에 좀 방역이 됐었는데 밥 사주는 누나 같은 경우는 신청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좀 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안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고 이제 해당 부분에 대한 이제 제작 부분을 키이스트의 자회사 회사가 또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좀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한안영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게 되면 뭐 전반적으로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세가 분출이 되겠지만 역시나 이제 그 트리거가 되는 이런 컨텐츠 쪽에도 지속적인 좀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컨텐츠 쪽은 그쪽을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이제 별개의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텐트폴이라고 이제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제 드라마가 두 개나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방영수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점진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영업이익과 이제 순이익 쪽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OTT 경쟁도 계속적으로 좀 활성화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컨텐츠 제작사에 대한 관심도들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퀴웨스트까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번에는 차 소장님 다음 종목 뭘까요? 일단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이것도 주식인데 물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화물 부분에 의해서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는데 문제는 이제 6가급 등이 이런 실적을 발목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항공사 같은 경우 원유 부담이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 차지합니다. 인건비보다 더 비싼데요. 이게 지금 두세 배 올라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받아서 5천 원의 원가였었다면 지금 만 원을 받아도 만 원이 원가가 돼버리는 거죠. 유가가 두 배 오르면 단순하게. 그렇게 된다면 지금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를 본다라는 개념이 도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공주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결국 화물이 주력이 아니라 역역이 주력이니까 여기서 수익이 내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일부 존재하죠. 그런데 이것은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지금 고유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회사는 재정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가 리오프닝이 올 것이라고 작년 가을서부터 봤습니다만 여기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안 튀어나왔나 보장을 할 수 없죠. 만약에 그건 취약의 경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항공주의는 미국과 다르게 국내선에서는 수익이 안 나고 국제선에서 수익이 나기 때문에 결국 국제선이 언제 열리느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비용과 수익 싸움과의 시간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은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매출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에 있어서 지금 선뜻 우리가 매수를 한다는 것은 조금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항공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다음 하창원본부장님. 덴티움입니다. 덴티움이요. 일단 실적도 좋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고령화 사회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치아 쪽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최근에 보험 쪽에 대한 적용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임플란트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수출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사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중국이라든지 업체마다 주력 매출은 좀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엔 미국과 중국 쪽에서 얼마나 이런 매출의 확대가 중요한데 관련된 부분에서 매출의 확대가 특히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경험한 인구 수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립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치아군은 사실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충분히 기대가 확대가 될 수 있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런 덴탈 관련된 쪽이 이런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덴탈 관련된 기계까지 수직화를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까지 잘 믹스가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매출도 기대가 된다고 해서 산업적인 그런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덴티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두 분이 마지막 한 종목씩 넘겨두고 계십니다. 차 소장님. GS건설입니다.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나름대로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대선이 가까우다 보니까 대선 관련 정책 수혜주로서의 역할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대선이 되면 지금 현재 여야의 정책 관련주들이 현재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 여야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반대해서 250만 원 이상 물량을 공급하겠다라는 정책들을 펼쳐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건설주들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일단 지금 현재 건설이라는 게 지금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잠실도 재건축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음마 아파트도 재건축 승인이 난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자의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GS건설이 현재 자의 브랜드가 선호도 1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대산업개발 사태 이후에 강남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가 15억이 빠졌다라는 거 있죠. 대표적인 아파트인데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언론에 났는데 그만큼 브랜드 네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재건축이 앞으로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선호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GS건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GS건설 대선 정책 수혜주로서 그리고 브랜드 평판 1위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GS건설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마지막 열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PGA 메탈입니다. 최근에 좀 자주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좀 주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충분히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총이 1,6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지금 단기 순이익이 직전 사업 연도에서 47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총 대비해서는 돈을 또 굉장히 잘 벌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루미늄 대표 종목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이제 니켈 관련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알루미늄 선물 가격도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선물 가격 폭 자체가 3% 이상으로 오른 적이 거의 없는데 최근에 6% 7% 굉장히 좀 급격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자체가 그런 알루미늄 생산에 좀 크게 기여를 하는 전 세계 이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공이나 이런 쪽에 우크라이나가 또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된 가격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루미늄 소재 자체가 이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인프라 투자에서도 좀 많이 활용이 되고 뭐 차량 경량화라든지 또 그린메탈로 해서 이제 탈탄소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뭐 항공이라든지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에서 좀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견주하기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탈산재랑 이제 빌렛 알루미늄 빌렛 쪽으로 좀 이제 주요 매출처가 나오는데 관련된 앞서 말씀드린 산업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피제이 메탈 하창원 본부장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 주시는 종목 중에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10가지 종목 전부 다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시는 탑픽 종목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차 소장님.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앞으로 이 흐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좀 상승 탄력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하창원 본부장님. 저도 티플렉스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K 가격도 굉장히 좋고 이제 희귀 금속 쪽에 대한 강세 흐름 그리고 실적이 일단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베이스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티플렉스 두 분이 모두 꼽아주신 탑픽 종목 앞으로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빠르게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